안녕하세요 한입 매니저 김도희입니다 이번 슈퍼푸드 시리즈의 주인공은 영양만점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단호박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단호박과 느그노박은 영양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0g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무기질 함량은 단호박이 늙은 호박보다 더 많으며 호박의 핵심 성분인 카로티노이드도 단호박이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 역시 늙은 호박은 87.9%에 비해 단호박은 94.2%로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늙은 호박보다 단호박이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호박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5g으로 이전 슈퍼푸드 토마토와 비트보다 더 많습니다 단호박을 노랗게 보이게 하는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는 단호박의 핵심 파이토케미칼 성분인데요 카로티노이드는 이전 토마토가 갖고 있는 성분에서 설명했었죠?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 색소로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리코펜 등과 같은 성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단호박에는 그중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100g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늙은 호박에는 0.3g 들어있는 반면에 단호박에는 3.67g 함유되어 있어 많은 양의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 인지능력이 개선됩니다 한 연구에서 약 18년간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장기적으로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사람들의 인지능력 감소가 둔화됨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18년간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모든 인지 테스트의 결과가 더 높게 나왔으며 인지능력의 노화를 진현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피부 건강에 좋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 베타카로틴은 자외선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것을 홍반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논문에서 실험한 결과 베타카로틴을 먹은 사람들의 경우 이 자외선 홍반이 더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도 합니다 한 논문에서 60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약 3주간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 전과 비교하였을 때 LDL 수치가 약 71% 증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심장질환 및 암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거나 성면을 다루는 직업의 사람이 많은 양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게 될 경우 오히려 폐암의 위험률이 오른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베타카로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단호박은 비타민 A, B,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적은 양으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입의 단호박 퓨레는 이런 단호박에 가득 담긴 영양성분에 집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단호박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올바른TV를 응원해주세요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평소 알고 싶으셨던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